그래서 미래엔 교재 중 3 이제 20 며칠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바로 기말고사 제미 수업입니다. 그래서 유과 전체 제목은? Find your passion 너의 잘 어울리는 패션을 찾아라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죠. 뭘 찾으라 합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뭔가요? 그 다음에 본문의 제목은 뭐죠? 다빈치 더 굿 어떻게 해서 가면 됩니까? 놀이사 다빈치 그쵸? 그럼 곰돌이 푸우는? 푸우 더 베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백고양이 블랙퀸는? 백고양이 블랙퀸는? 1학년 때 했잖아. 블랙퀸 더 쉽스 캣 이 식으로. 그니까 지금 뭔 얘기하고 싶냐? 자 어떤 직업을 가진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싶대 이렇게 한단 말이야. 다빈치 더쿠 곰돌이 뭐 뭐 푸우 더 벨 곰돌이 푸우 더 벨 이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또 잠깐 분석해보면 여기에 뭐가 나오고 호유명사가 나오고 더 를 붙인 다음에 무슨 명사가 나온다? 일반 명사 주로 직업 같은 거. 과학자 칼 세이건 같은 경우 칼 세이건 더 사이언티스트 뭐 이런 식으로. 뭐 아인슈타임 더 사이언티스트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알아두면 좋겠고요. 어떤 사람의 이름과 직업을 얘기하고 싶을 때. 근데 이제 다빈치 더 페인터라든지. 그렇죠? 다빈치 더 스컵터라든지. 스컵터가 뭘까요? 스컵터. 이건 좀 유명하죠. 이런 쪽으로. 그렇죠? 다빈치 더 사이언티스트. 이쪽으로도 유명하고. 그렇죠? 스컵터가 뭘 것 같아요? 대부학자. 대부학자. 다빈치 더 아나토미스트. 조각가 이런 뜻이죠. 조각가라든지 화가라든지 과학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다빈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다빈치 더 쿡은 좀 생소하죠? 요리사 다빈치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빈치 유명한 거 말고 다른 면. 여러분 이미 화가로서 유명한 거. 화가로서 제일 유명한 작품은 새우의 만찬이라든지 모나리자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스컵터로서 유명한 거는 뭐. 뭐 이름이 뭐였죠? 아 까먹었다. 뭐 눈물 흘리는 마리아상인데. 죽은 남자를 이렇게 안고 있는 이런 조각사 하나 있고. 스컵터? 조각가. 알티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페인터나 스컵터 같은 경우에. 뭐 다빈치 디 아티스트 이런 쪽으로. 다빈치 더 사이언티스트 이쪽으로 유명한데. 다빈치 더 쿡은 생소하니까. 다빈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잘 듣고 알고 있는 거 말고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본문의 내용이 나오겠다. 다빈치가 이런 것도 했어?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내용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벌써 제목에서. 다빈치 더 쿡. 다빈치 더 셰프.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읽으면서 끊을게 해보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여기 형광펜 칠해질 것 같다. 눈으로 형광펜 발사하는 시간. 1번 문장. 다빈치 is known as one of the greatest painters of all time. 라고 얘기했죠. 뭐 다 유명하다는 얘기죠. 알려져 있다. 뭐로써 가장 위대한 화가들 중 한 명으로써. 역대급. 오버얼타임의 역대급.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역대급으로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으로 잘 알려져 있다. 뭐 보니까 최소한 몇 군데. 한 두세 군데 형광펜 발사했죠 이미. 그렇죠? 봤습니까? 다빈치 아저씨 언제 사람인데. 그렇죠? 옛날 옛적 사람인데. 이 문장의 시제는 왜 이럴까 라든지. 그렇죠? 외워야 할 수거라든지.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레몬 다빈치 is known as one of the greatest painters of all time. 됐습니다. 그럼 2번 문장의 내용. 스쿨트바더에 자연스럽게 1번 2번 이어지죠. 2번 문장. Also a great inventor, scientist and musician. He was also a great inventor, scientist and musician. 뮤지션은 잘 몰랐는데 뮤지션도 그랬었나 봐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1번 2번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른 형식으로 표현했고. 같은 내용이니까 시제는 좀 다르긴 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3번에 눈여겨볼 만한 게 뭔가가 보이죠. 됐습니까? 3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Very few people however know that 다빈치 was also a creative crew.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문장을 슬쩍 봤는데니까. 1, 2, 3. 이렇게 하나의 동어리로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paragraph으로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장은 일단 시제 보고요. 수고가 보이죠. 됐습니까? 좀 이따가 설명할 때 이거 대신에 다른 거 두 개 있는 거 얘기하겠죠. 이런 얘기하고 싶을 때는 이거 쓰고 저런 얘기하고 싶을 때는 이거 쓰고. 이런 얘기하고 싶을 때는 이거 쓰고. 이런 얘기하고 싶을 때는 이거 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가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전치사 빈칸문데. 이런 식으로 문장을 봐주면 되겠네요. 레오나르 다빈치. 다빈치. 다빈치 is known as one of the greatest painters of all time. He was also great inventor, scientist and musician. 여기서는 뭐 인벤터나 scientist나 musician도 형아펜치랄만 한데 그 이유는 내용 파악을 위해서 중요하죠. 됐습니까? 그리고 1번, 2번 문장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누구의 어떤 면입니까? 레오나르 다빈치의 다재다능한 면이죠. 천재적이면 뭐 그렇죠? 뭐 이거. 직업을 나타내는 명사들이 계속 보인다. painter, inventor, scientist, musician. 이것들은 내용 파악을 위해서. 이것도 전부 다 내용 파악을 위해서 중요하긴 하죠. 그러니까 이런 직업들. 그리고 3번 문장엔 요렇게. 이거 painter, inventor, scientist, musician, cook. 쭉 이어서 내용 파악해 주셔야 되겠고요. 뭐 이번 문장은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 very few people, however. 자 이거는 육과 문법이기도 했죠. 그렇습니까?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 very few people, no. 뭐 하는 대신인지 너무 뻔하구요. 그 다음에 뭐 이거 하면서 뭔 얘기 하겠고. 이거 뭐. very 대신에 뭘 넣어도 같은 의미가 전달되겠네요. 이거. 뭐. also cre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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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ive로 바꿔 쓸 수 있는 뭐. i로 시작하는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여기 바꿔 쓴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죠. 같은 의미 전달되는 i로 시작하라는 어떤 단어가 있구요. 오케이. 됐습니까? 음.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2번 문장에도 올 수가 있구요. 3번 문장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페인터, 인벤터, 사이언티스트, 뮤지션, 쿡 전부다. 레오나드 다빈치가 여러가지 면에서 매우 매우 탤런트가 많은 사람이다. 매니 탤런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3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지진 않은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very few people know. 이런 문장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자 일단. 어. 1번 문장 선택된 시제는 현재 시제고요. 그 이유는 레오나 다빈치가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으로. 역대급으로.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 건. 팩트죠. 팩트.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엔 당연히 무슨 시제 선택되어야 된다. 현재 시제에 was known as 하면. 과거에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잘 몰라요가 되버립니다. 지금도 잘 알고 있고 과거에도 잘 알고 있었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외워야 할 시제는 be known as죠. be known as. 자 그래서 known 대신 쓸 수 있는 건 f로 시작하는 또 다른 형용사가 있죠. is famous가 가능하죠. is famous as one of the greatest painters of all time.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고는 be known as 부터. as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be known as의 as는. 그렇죠. 그래서 뒤에 자격을 나타낸 명사 온다. 몸으로서 어떤 자격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승민이가 했던 be known to 먼저 안 했냐 아까? be known to 하면 누구누구에게 유명하다라는 얘기 하겠죠. 예를 들어서 the idol group is known to teenagers.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했죠. 그 아이돌 그룹은 뭐 나 같은 아저씨들은 잘 모르는데 10대들은 누구누구에게 잘 알게 되어있다라는 be known to고요. 그 다음에 뭐 얘기했던 be known for 가 있고요. 자 뒤에 전부 명사가 오는 건 똑같다는 얘기는 얘들이 전부 다 전치사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be known for 어떤 것이 와서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죠. 유명해진 이유 알려져 있는 이유 why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할까? 뭐 때문에? the restaurant is known for the good steak 뭐 이런 식으로 그 식당이 뭐 때문에 유명하다? 맛있는 steak 때문에 유명하다 이런 식으로 be known for 왜 유명한지 알 때는 be known for 누구한테 잘 알려져 있는지 알 때는 be known to 그 다음에 뭐뭐로써 알려져있다 할 땐 be known has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buy를 쓰지 않는 수송 탈트에 다뤘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죠. 그래서 painters가 아니고 painter가 되어있으면 틀렸다는 거 말한다. one of the 뒤에 one of the books money 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one of the books 밖에 안된다. 오케이 그래서 최상급은 나와있습니다. 최상급 더 좋아하겠죠. 가장 위대한 greatest painter 중 한 명으로써 역대급으로 역대급으로 over time 역대급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런 표현을 할 때 over time을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문장은 선택된 시장은 과거이긴 합니다. 그쵸? 뭐로써 활약했던 거? 인벤터로써 활약했던 거? 사이언티스트로 활약했던 거? 뮤지션으로 실제 그런 직업을 가지고 활동했던 건 전부 다 historical fact니까 여기에 is를 쓰면 이번엔 안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also가 나와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에도 also가 있다 했죠. 그 다음에 very few people however however는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한 위치는 여기라 했죠. 그래서 however 같은 애를 보고 뭐라 그런다? 접속 부사라고 했고 접속 부사. 얘는 여러분들이 중 1, 2였다면 but very few people know 이런 식으로 한다 했죠. but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however n으로 시작하는 같은 말 배웠죠? 뭐였더라? nevertheless가 있었죠. nevertheless very few people know 그래서 nevertheless도 알아두시고요. nevertheless very few people know 극소수의 사람들 그래서 very가 없어도 같은 의미 전달됩니다. few people know 이렇게 해도 되죠. 거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뭐 a few하고 few를 더 이상 비교 안해도 되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very 대신에 또 쓸 수 있는 건 뭐도 가능하다? only도 가능하겠죠. only few people know. very few people know. 뭐 only를 넣던 very를 넣던 few를 강조하기 위해서 왔고요. few는 a few와 반대적으로 극소수의 거의 아는 사람이 다시 들어있는 의미로 해석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더라 또는 거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도록 우리가 배웠습니다. a few people 하면은 아는 사람 그래도 좀 있어 라는 의미지만 few people 이렇게 얘기하면 few people know 하면 아는 사람 거의 없어 라고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예. 그 다음에 death은 뭐 겁만 드는 death이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죠. 뭐다? 목적어죠. 그래서 이렇게 관로 할 수 있죠. 명사들이 그런 접속자 death인데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no 다빈치 was also creative cook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 마찬가지 선택의 시제는 많은 극소수의 사람들만 아는 건 현재 팩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빈치가 창의적인 요리사였던 건 위에 이번 문장하고 똑같이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던 건 historical fact죠. 이걸 가지고 선생님 여기는 그러면 new 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니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똑같이 맞춰 줄 수 없는 이유는 아마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데디의사의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지금도 팩트야. 아니면 다빈치가 크리에이티브 쿡이었던 것은 historical fact죠. 과거의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동사들의 모습 1, 2, 3번 문장 동사들의 모습 다빈치가 위대한 화가 중 중에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으로 유명한 건 그냥 지금도 그런 것 사실이니까 현재 시제에 그 다음에 2번 문장 3번 문장에 다빈치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다라는 표현은 전부 다 과거의 사실이니까 words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절에 있는 very few people know 극소수의 사람들만 아는 것은 지금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건 지금도 팩트니까 선택된 시제는 이와 같이 현재 시제를 써야 되겠다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클래스 카드로 넘어가기 전에 내용 파악해야 되겠죠 첫 번째 문장은 다빈치가 제일 유명한 거 얘기하고 있어 비논에 자라를 자라를 했습니다 모로써 as one of the greatest painters 역대급 over time 자 그 다음에 과거실에 써서 he was also a great inventor scientist and musician 됐습니까 자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몇 사람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he was also a great inventor or scientist and a musician 하면 틀립니다 됐습니까 여기는 어가 하나만 들어가야 되고요 very few people however know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현재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다빈치가 creative cook innovative cook 이었다는 사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넘어가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전체 제목은 뭐였더라 find passion 이었고요 그래서 본문의 제목은 다빈치 더 cook 푸 더 bear 하듯이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 이제 첫 문장 나올 건데 무슨 시제였더라 현재 시제죠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다빈치 he is known as one of the greatest painters of all time one of the greatest painters of all time be known as one of the greatest painters of all time 그 다음 문장 간단하구요 시제는 과거였습니다 뭐부터 얘기하죠 세 가지 중에서 발명가 과학자 그리고 음악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he was also a great inventor scientist and musician he was also great inventor scientist and musician 자 그런 다음에 but 시 나올 만한데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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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아니죠 그렇습니까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러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그래도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러나 알고 있습니다 very few people however know 다빈치 was also a creative cook that also know very few people know that 다빈치 was also a creative cook 그 다음에 이 문장이 다음 이어질 내용이 다빈치가 뭐로써 경력을 쌓던 내용이 나오겠다 cook 으로써 요리사로써 경력을 쌓는 어떤 히스토리컬한 팩트를 계속 얘기하겠죠 그래서 쭉 이어질 시제는 거의 다 쌍따옴표 안에 있는 거 빼고는 그렇죠 쌍따옴표 안에 있는 거 빼고는 무슨 시제겠다 과거 시제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나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장 준비됐죠 읽어보겠습니다 in 14 73 뭐라고요 in 14 아 참 참 참 예 그래서 만나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다빈치 다 쿡 요리사로써의 다빈치 오케이 준비됐죠 오케이 리오나르도 다빈치 이즈 이즈 원 오브 더 그레이티스트 페인터즈 오브 홀타임 오케이 멀티 되는 건 하나도 없어 보여 비 넌 원 오브 더 그레이티스트 페인터즈 그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노브 또 그레이티 인벤터 사이언티스트 암 뮤지션 엔 뉴지시 Hack 추바 몬지시 barn 자 그 다음 4번 문장부터 어디까지 가면 될까요? 딱 봐도 몇 번 문장까지 딱 보이냐 9번 문장까지 한덩어리죠? 4번 문장 가겠습니다 In 1473 20 year old da Vinci walked as a cook at a restaurant in Florence, Italy 1473년도에 20살이 된 다빈치가 이랬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시절도 as a cook 요리사로서 Where? 대한대다 at a restaurant in Florence, Italy 이탈리아 플로렌스 지방에 있었던 한 식당에서 요리사로서 일했습니다 20살 때 지금으로 치면 20살 때 거의 첫 직업이니까 첫 직업으로 요리사로 일했다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까? 어쨌든 20살에 매우 어린 나이에 그렇습니까?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거 다빈치가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알 수가 있죠 그쵸? 넌 뭐 할 줄 아니? 1473 빼기 20 할 줄 아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1473년도에 다빈치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When he took charge of the kitchen 다빈치 changed the menu completely 그니까? 완전히 갈아엎었다 됐습니까? 메뉴가 하나도 마음에 없었던 모양이죠 마음에 드는 게 없었던 모양이죠 그니까 주방장이 됐을 때라고 해도 되겠죠 주방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보고 Take charge of the kitchen 라는 사람을 보고 주방장이라 그러잖아 주방장 됐을 때 메뉴를 싹 갈아엎었다 싹 갈아엎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어질 내용은 어떤 식으로 바꿨는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6번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그래서 He made simple but artistic dishes Like a fish with a few carrot slices 만들었습니다 어떻지만 어떤 무엇을 간단하지만 예술적인 어떤 음식들을 됐습니까? 뭐와 같은 생선과 같은 뭐를 곁들인 그렇죠 당근 조각을 곁들인 생선과 같은 아주 간단하지만 예술적인 그런 그러니까 뭐 색깔 담근 색깔이 눈에 떠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컬러적으로 뭔가 생선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가 아주 눈에 확 띄는 색깔이 있는 그런 재료들을 컬러 배합을 했단 말인거죠 He made simple but artistic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7번 문장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가볼까요? So some dishes were even decorated with flowers By blah blah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음식들은 심지어 장식되어졌다 뭐를 사용해서? 꽃을 사용해서 그렇습니까? 꽃으로 장식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당근의 주황색만 가지고 만족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습니까? 좀 더 뭔가 컬러풀한 뭔가가 좀 필요해 됐습니까? 오케이 이 사람이 뭐로 제일 유명해요? 다빈치가 뭐로서 제일 유명해요? 화가로서 제일 유명하고 여러 가지 그렇다면 세계에 대한 것 세계 대합 세계 조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썼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 8번 문장에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 그래서 8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Customers however were unhappy because they were used to dishes with big servings of meat 그렇습니까? 그러나 고객들은 불만족 했습니다 불만족 표현이죠 이거의 대화 파트에 나왔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왜 고객들이 뭐에 있었기 때문에? 음식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목 같은 뭐를 거뜨린 오케이 고기가 잔뜩 나오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죠 고기가 잔뜩 나오고 많은 양의 다량의 고기가 제공되는 그러한 음식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거 배부르게 먹는 거 밥 먹으러 왔는데 예쁜 거 보라고 다빈치가 얘기하는 거 야 이거 봐 얼마나 예뻐 색깔 봐봐 꽃도 있어 이거 뭐야 배가 먹지도 못하는 꽃 이거 뭐 어떡하라고 이런 꽃 같은 거 이런 거 얹어놓고 돈을 더 받는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9번 문장이 나옵니다 9번 문장 As a result 다빈치 lost his job You are fired 했단 말이죠 직장 주인이 너 해골쇠 됐습니까? 오케이 결과적으로 다빈치는 직업을 잃게 됐다 실직자 신세가 됐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사범문장은 아까도 슬쩍 얘기했지만 들어 있는 정보 어떤 정보가 들어 있는 거냐 when에 대한 대답도 있고 뭐로써 어느 동네에서 일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용 파악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 years 하면 안 되는 거 많이 얘기했죠 20 year old 해야 되는 거 year에 복수형을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as 또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worked as a cook 그 다음에 뭐 전지사가 계속 나옵니다 뭐 전지사를 쭉 모아보면 뭐 이건 뭐 어렵진 않죠 in 1473 as a cook at a restaurant in Florence, Italy 이탈리아 플로렌스 지방에 있는 식당에서 요리사로서 일했었다 1473년도에 그 다음에 when he took charge of take charge of 뭐 외웠죠? 수거니까 일단 알아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charge의 다양한 의미 제가 오케이 그래서 그가 주방에 책임을 맡게 되었을 때 뭐 when이 뭐하는 놈인지는 굳이 얘기 안 해도 상관없죠 몇 번째 배운 when입니까? 두 번째 배운 거죠 나 옛날에 아이폰 쓰다가 별로라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통화종목음도 안 되고 에이 고집이 좀 있지 원래 애플이 옛날듯한 지절만 뭐 썬더볼트하고 아니면 8핀 충전하고 아이튠즈 써야 되고 지금 아이튠즈 안 써도 되지만 옛날에는 아이튠즈 연결해야지 뭐 이것저것 앱 앱도 깔고 업데이트하고 한참 됐네 옛날에 아이폰 쓰는 거 하여튼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부터 쓰긴 썼었지 아이폰 3G 쓰다가 그 다음에 4 쓰고 5 쓰고 6 썼던가 6 까지는 썼던 것 같다 그 다음부터는 삼성 삼성이라보다는 뭐 안드로이드 오케이 그렇구요 갑자기 왜 궁금해요 애플이 별로다 예쁘잖아 탁 하면 그렇지 UI가 유저 인터페이스가 그쵸 그 다음에 다벤치 체인지 메뉴 컴플레이트 리 무슨 신다 왜 컴플레이트가 안 되냐 뭐 이딴 거는 잘 아시죠 이거 오케이 다벤치 메이드 심플 버트 아티스틱 자 심플하고 아티스틱은 심플 엔드 아티스틱이 아니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편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티스틱 하려면 뭔가 좀 컴플리케이티드 해야 된다고 생각되겠죠 그쵸 하지만 컴플리케이티드 하지 않고 어떻다 심플하다 뭔가 컴플렉스 해야 될 것 같은데 컴플렉스 하지 않고 반대로 어떻다 심플하다 됐습니까 내가 방금 심플의 반대말 두 개 가르쳐 준 거는 눈치챘죠 네 컴플리케이티드나 컴플렉스 됐습니까 어 난 내 눈이 컴플렉스야 이건 콩글리시야 사실은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컴플렉스를 한국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나의 외모적인 단점을 컴플렉스라 그러죠 근데 사실 컴플렉스의 뜻은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심플의 반대말이야 그냥 네 그 다음에 뭐 전체사 좀 보입니다 like dishes like fish with a few cut of slices 뭐 어퓨에 대해서 뭐 뭐 어퓨 나왔으니까 여기에 슬라이스가 돼 있으면 안 되겠죠 슬라이스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some dishes were even decorated with flowers by 그쵸 by him 하면 되겠죠 그쵸 by leonard da Vinci 데코레이트의 뜻이 뭐기 때문에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거죠 some dishes were even decorated with flowers by him 그니까 먹도 못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약간 다빈치가 아이폰스럽게 뭔가 제품을 만드는거 그쵸 됐습니까 아이폰 어때 베리 심플하잖아 그쵸 artistic 하죠 됐습니까 결국은 망했는데 얘는 아이폰은 아니네 다행히 됐습니까 자 8번 문장에 또 나옵니다 however가 됐습니까 customers however were unhappy 네 그래서 불만족 표현할 때 했던 거고요 because they were used to 그 얘기 또 해야 될까요 뭐 그 얘기 또 하겠죠 뭐 됐습니까 this is with big의 다양한 의미 servings of meat 여보세요 예 그 다음에 뭐 이거 몇 가지 얘기합니까 이거 요스트 부분 세 가지 얘기하고 다 알고 있죠 그쵸 그쵸 뭐 바람이 뭐 뭐하기 위해서 이용된다라든지 그쵸 또 그 얘기하고 또 그 얘기하겠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그 얘기할 때 이게 to가 뭐다 하면서 얘기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this is with big servings of meat 의 뜻은 뭐 많은 고기가 제공되는 음식들 이런 뜻인데 어쨌든 이거 암만 길어봐 그래서 this is 부터 시작해서 meet 까지 암만 길어봤자 뭐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댐이죠 used to them이죠 because they were used to them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암만 길어봤자 댐이란 얘기는 이 to가 뭐다 라는 얘기를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전치사 나오는데 여기 이제 big의 다양한 의미도 얘기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뭐 with big servings of meat 해석은 뭐 고기가 엄청나게 제공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as a result 나왔죠 as a result 같은 경우에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좀 많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 곧 고등학교 지나갈 거니까 뭐 이런 얘기만 하면 싫어합니다 그렇죠 어차피 안 할 수 없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것도 뭐 h 로 시작하는 거라든지 뭐 t 로 시작하는 거 두 개라든지 c 로 시작하는 거 이런 것도 있잖아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뭐 전치사 in 1473는 잘 알고 있는 거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고요 이건 몇 년 뭐부터 in 쓰져라 달 그렇죠 달 이름부터죠 몇 월 달에부터 in 썼고요 그 다음에 killing time은 on입니다 on my birthday 됐습니까 on sunday고요 그 다음에 뭐 시계보고 얘기하는 거 as이 없고요 통치를 해야 될 거 in the morning and night at the home 이런 거 얘기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한 단어라 했죠 스무살이 된 스무살이 이란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dash 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절대로 얘는 복수 복수 형태로 표현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뭐 이 부분을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뭐 레올라우 다빈치가 스무살이 되었을 때 그는 요리사로 일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when 레올라우 다빈치 became twenty years old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때는 dash도 없어질 거고 됐습니까 how old are you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니까 I am sixteen years old 라고 하지 sixteen year old 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dash가 있고 없고 에 따라서 그런 것들 뭐 한 번 수염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취사하게 s 써놓고 마냥 틀렸나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잘은 안 나오는데 슬슬 한 번 나올 때도 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s 있으면 틀렸다고 알아주시고요 뭐뭐로서 또 나왔죠 요리사로서 다빈치가 스무살 짜리 다빈치가 요리사로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as 나오고 식당에서니까 at a restaurant 나왔고요 그 다음에 in 구미 같은 느낌 in 코리아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 in이다 in in as 뭐 이런 것들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as 같은 경우에는 빈칸 문제 나올 수 있겠네요 여기에 가까이 지금 여기에 as랑 여기에 as랑 별로 안 멀죠 여기 빈칸 여기 빈칸 공통으로 들어갈 게 뭐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리사로서 그 다음에 가장 위대한 화가들 중 한 명으로서 자격의 as가 두 번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take charge of 라고 외웠던 어휘 파트 할 때 책임을 떠맞다 하고요 charge가 여기서는 책임이죠 근데 뭐 이게 무슨 뜻도 있고 어 그렇죠 충전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금을 부과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책임 또는 책임 지우다 라는 뜻도 있고 책임 책임 지우다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요금을 부과하다 충전하다 충전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 단어 charge 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뭐 샐러드는 프레쉬 했는데 뭐 steak는 너무 레어해서 I was unhappy about the steak 그랬더니 이제 그 가게 주인이 I will not charge the steak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charge의 뜻은 I will not charge the steak 요금을 부과하다 라는 얘기겠죠 나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을 거면 요금 내라고 안할게요 I will not charge for the steak 그렇습니까 그러듯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그가 주방장이 되었을 때 When he took charge of the kitchen 이제 셰프가 된거죠 셰프 우리 주방에 있는 요리사들 중에 가장 높은 모자를 쓰고 있겠죠 모자 높이가 cook as a cook 이르르르르 했을 때 He changed the menu completely 완전하게 해줘 뭐 perfectly 뭐 이런거 하고 같애 어쨌든 여기는 누가 올 자리다 부사가 와야 할 자리니까 complete 같은게 와있으면 됐습니까 안되겠다 그 다음에 심플에 반대말은 그래서 c로 시작하는 모두 있었고 complex c o m flex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많이 만나게 될 단어 complicated complicated 복잡한 complicated complex 단순한 simple 반대말 알려드렸습니다 simple but artistic 단순하지만 그러나 예술적인 음식들 여기에 end가 있으면 어색하다는거 알아두셔야 되겠고 simple and artistic 지금은 이거는 뭐라 그럴까 이제 simple and artistic 이라고 그니까 예술이라는게 자꾸 변하잖아 그쵸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적인 거라든지 뭐 시대 상황이라든지 이런거에 따라서 예술의 뭐가 아름답다 라고 얘기하는게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미녀의 기준도 옛날 사람들은 원시인들은 뭐 이렇게 뚱뚱한 여자 이런 사람들이 미녀라고 생각해서 옛날 원시인들이 만든 조각상들을 보면 되게 뭐 통통한 이런 사람들이 미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라 이렇게 달라지면서 예술도 달라지듯이 그런데 자 그 레노라드 다빈치가 살던 시대를 미술사적으로 무슨 시대라 그럽니까? 낭만주의 시대입니까? 르네상스 시대죠 르네상스 시대 르네상스 시대 다음에 바로크 시대가 오고 로코코 시대 온 다음에 로코코 시대에 너무 이게 심해지니까 이제 서서히 현대미술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simple and artistic 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이 모던 아티스트들이었어 모던 아티스트가 뭔데? 현대미술가들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지어졌던 성당 같은 것들은 장식이 엄청나게 많죠 그쵸? 하지만 요즘 뭐 예술적인 건물이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장식은 없고 그냥 단순한 뭐 단순한 선과 그 다음에 밖에 보이는 건 유리면 이런 것만 단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던 아티스트들이 이제 단순할수록 어떻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게 됐다 그렇죠 beautiful하고 artistic하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그 이전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simple and artistic이 아니고 simple but artistic이 어울린다 라는 겁니다 여기 and가 오면 이 시대상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단순하지만 예술적인 음식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고 싶은 거죠 그가 이제 단순하지만 예술적인 음식들을 만들었습니다 만 얘기하면 뭔가 좀 뭐 도대체 어떤 음식을 만드는지 우리가 알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예를 들고 싶어서 뭐뭐와 같은 이랬듯이 like 전치사들 썼죠 뭐와 같은 단순하지만 예술적인 음식들이냐 생선요리와 같은 뭐를 곁들인 with a few 캐럿 slices 약간의 당근을 이렇게 얇게 썰은 이런 조각들과 곁들어 나오는 생선요리와 같은 단순하지만 예술적인 음식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전치사들 챙겨달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a few 뒤에는 반드시 북스 같은게 와야 되니까 슬라이스가 아니고 슬라이시즈가 와야 되겠고 we made simple artistic dishes 목 같은 like fish 생선요리와 같은 뭐를 곁들인 with a few 캐럿 slices with some 캐럿 slices 자 오케이 그래서 few가 지금까지 두 번 나왔어 한 번은 very few people 할 때 나왔고 지금은 with a few 캐럿 slices 할 때 나왔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by 다빈치죠 뭐 이렇게 말 쓸게요 다빈치 이름 뭐 d-a-v-i-n-c-i 구나 오케이 그래서 데코레이트의 뜻이 뭐기 때문에 데코레이트를 물었는데요 장식하자죠 됐습니까 근데 주어가 some dishes가 주어져 그럼 some dishes는 데코레이트를 한다 데코레이트를 당한다 장식을 한다 장식 배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중2 2학기 때 배웠던 수동태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by 다빈치 했으니까 다빈치로 문장을 시작할 수도 있죠 그래서 다빈치로 문장을 시작하면 다빈치 다빈치 decorated some dishes with flowers 가 되겠죠 그렇습니까 다빈치는 심지어 장식했었다 다빈치 even decorated 뭘 장식했는데 목적어 some dishes 그 다음에 how에 대한 대답 어떤 식으로 with flowers 꽃을 사용하여 with의 세 가지 뜻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진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를 사용하여 도구의 전체사일까 이 with도 됐습니까 with이 계속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꽃으로 장식했었다 꽃으로 장식되어져 있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however nevertheless 가 나오고 있죠 but but customers were unhappy 불만족 표현이죠 고객들은 여기에 밥먹으러 온 사람들이겠죠 식당에 온 고객들은 불만족 했습니다 왜요 because the customers were used 그래서 고객들이 뭐에 있었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dishes 는 dishes인데 어떤 dishes with 또 나왔어 with big struttings of meat 고기가 잔뜩 제공되는 그러한 dishes 이번에 with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아까는 꽃을 사용해야죠 그쵸 이번에 with은 두 번째 뜻이죠 뭐뭐를 가지고 있는 뭘 가진 dishes 에게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좋습니까 자 그럼 유스트 해보면 뭐 할까 1번 문장 얘는 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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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can be l it to 지수 에너지 make make out ok 그 다음에 두번째 건 뭐 할까? 원래 순서상 이게 세번째긴 한데 알겠습니다 순서야 뭐 모르는 거 할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엔 뭐 할까? 아무거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I'm used to eating raw fis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뜻이 뭐고 바람이 이용되어 질 수 있다 뭐 하기 위하여? 전기를 만들기 위하여 발전하기 위해서 전기 발전기를 뭐 태양광이라든지 솔라 솔라 에너지 can be used to make electricity wind can be used to make electricity 엘렉트리 시티를 이상하게 쓰겠구나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하면 되겠고 이 부분 먼저 할까? 이거 보고 우리가 어떤 문법에서 뭐 이거까지? 어떤 문법에서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해서 다뤘습니까? 그렇죠 뭐 있는 수동태? 조동사에 있는 수동태죠 됐습니까? 그래서 바람이 이용을 합니까? 이용을 다 합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됐습니까? 뒤에는 by people이 생략된 거죠 일만인이기 때문에 생략된 거죠 그 다음에 I used to eat less than my sister 뒤에는 뭐 발로 하고 뭐 쓸까 뭐 읽어서 부실 수 있죠 됐습니까? I used to eat less than my sister 뜻은 뭐고 나는 나의 여자 형제보다 덜 먹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녀석은 어떤 문법에 문법 제목이 뭐일 때 배운 녀석이야 조동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냐 없냐를 따져봤었습니다 이 문법을 보면 얘 지금 보니까 걔로 바꿨을 수 있어 없어 뭘 고민합니까 얘가 되면 얘도 된다 했죠 I would eat less than my sister 됐습니까?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 이때 우드가 여러가지 쓰임새가 있는데 1번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배운 우드의 쓰임새는 뭐였다 윌의 과거형 윌도 과거형 있어요? 윌 과거형 쓸 일 있지 여기는 지금 이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우드하고 다른거 I said I will do that 하고 같은 말은 I said that that I would do that 하면서 이거는 또 어떤 문법이 뭐지? 이렇게 이렇게 하법이죠 난 말했었다 내가 저거 할게 내가 말했었다 내가 저것을 할 것이라고 좋습니까? 그래서 이게 윌의 윌의 원래 탄생이유라 윌의 원래 탄생이유라 윌의 원래 탄생이유라 윌의 원래 탄생이유라 이거라 했어 윌의 과거형이다 근데 얘가 우드가 뭐 뭐 윌의 as 윌의 윌 윌 윌 윌 윌 이런거 알기로 쓰인다라는 것도 했고 그중에 이제 하나가 would가 뭐 뭐 하곤 했었는데 과거에 뭐 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라는 거였고요 이거는 당연히 you did to 가 된다 했고요 근데 어떤 표현은 안 됐었냐 하면요 이런 표현에서는 둘 중에서 하나가 안 됐습니다 there is to be a tree in the yard.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무가 있었는데 이제는 없다 마당에 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얘는 there would be a tree가 안 된다 그랬어 왜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서 뭔 문법을 했었냐 갑자기 이 문법 설명하다가 내가 무슨 문법을 갑자기 얘기했었냐면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I'm having the book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된다 그랬어 이거 그렇죠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으면 안 가지고 있는 거지 가지고 있는 중일 순 없다 그랬고 그래서 have 가 가지다 소유하다 라는 뜻일 때는 어떤 문법으로 표현이 못할 수가 없다 진행이 안 되는 녀석이었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행동을 하곤 했었다는 유스트하고 우드를 다 쓸 수 있다 그랬어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무슨 시제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형 시제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상태를 얘기하는 동사 상태를 얘기하는 동사 그럼 여러분은 못 알아들어요 옛날에 했던 것 중에 뭐였냐면 진행형으로 표현 못하는 동사라는 것들이 상태를 얘기하는 막 표현한 동사라 했습니다 걔들은 과거에 뭐 뭐 하곤 했었는데 상태라 했으니까 과거에 어떤 상태였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다 할 때는 뭣밖에 안 된다 유스트밖에 안 된다 라는 거였습니다 이 문법 설명할게 많죠 여기에 조동사 유스트에 대한 얘기였어 조동사 유스트는 조동사 답게 뒤에 동사의 원형이 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품고 있는 정보가 좀 많다 한마딘 밖에 안 던졌지만 언제 얘기를 함과 동시에 과거 얘기를 함과 동시에 언제까지 하는 거다 현재까지 다 하는 거다 나는 옛날에는 나의 여자 형제보다 더 적게 먹고는 했었는데 지금 뭐 키도 커도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동생보다 더 많이 먹어요 누나보다 더 많이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I'm used to eating raw fish 이거 해석하면 뭔 소리다 나는 회 먹는데 익숙하다 회 잘 먹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유스트는 익숙해진 이라는 형용사다 형용사니까 익숙해진다 하려니까 어떤 시합에 비동사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여기에 투가 뭐에 투다 전치사의 투다 여러분들이 전치사의 투 를 언제 만나본 적이 있냐면요 의외로 여러분들 중1 때 만나봤더군요 중1 때 뭘 만나본 적이 있냐면요 대화 파트에서 이런 표현을 나눠본 적이 있어 I'm excited about the sports day 나는 운동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대된다 라면서 이거 기대 표현이라면서 배운 적이 있어 big excited about you 그때 뭐 비슷한 표현으로 써면 I can't wait for the sports day 라든지 뭐 can't wait 같은 경우에 can't wait 같은 경우에 can't wait to do 이런 식으로 나는 뭐 달리기 대회에 참가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 이런 것도 했는데 이거 쭉 하다가 그때 뭘 배운 적이 있었냐 I'm looking forward to I'm looking forward to join in the race 하면서 look forward to 를 그때 만나본 적이 있었어요 다 까먹고 중1인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겠어 그치 그러면서 이 투가 look forward to 할 때 투는 어 선생님 투 join 아닙니까 투 부정사의 투가 아니라고요 똑같이 이것도 be used to는 투는 뭐뭐 하는 것 에게 익숙해져 있다라는 전치사의 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동사를 여기 이 자리에 오고 싶으면 전치사의 목적으로 쓴 투 부정사를 못 쓰죠 동명서 만들죠 how about meeting and five죠 오바웃도 전치사 여기 있는 투 부정사 그래서 I am new to eating raw fish 됐죠? 이 정도 설명했으면 이 시험 문제를 내겠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었지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뭐 하는 뭐뭐 여기에 뭐뭐 하는 것은 아니구나 여기에 뭐 굳이 뭘 넣으라면 얘를 넣으라면 이렇게 와야 되겠죠 because they were used to eating dishes with big servings of me 됐습니까? 고객들이 먹는 것 에게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디시즈를 먹는 것 뭐를 가지고 있는 big servings of meat 미트 셀 수 없고요 서빙 셀 수 있는 걸로 보이죠 제공되는 횟수 제공되는 뭐 여러 벌에 걸쳐서 고기가 많이 그리고 big의 뜻은 여기서는 여기에 뭐 이 big이 여러분들 important의 뜻으로 big event 이렇게 하면 그때는 important였어 근데 여기에 big의 뜻은 뭐 many의 의미로 왔겠네요 many servings of meat 됐습니까? 내가 지금 many의 의미를 품고 있는 big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s a result as a result 일단 T로 시작하는 시리즈는 뭐가 있었고 therefore 하고 또 thurs 가 있었죠 그 다음에 뭐로 시작하는 거 할까? H로 시작하는 거 할까? 뭐죠? hence 가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생긴 게 다 있나 싶은 C로 시작하는 consequently 가 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라는 뜻의 접속 부사였죠 therefore thurs hands consequently 그리고 이 자리에 얘를 걷어내고 다른 걸로 대퇴한다면 because the customers were not happy about his dish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고객들이 그의 음식에 대해서 불만족했었기 때문에 because the customers were not happy were unhappy about his dishes that he lost his job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몇 살 때 했던 직업이 날라가 버렸냐 스무 살 때 했던 첫 직업 어디에서 했더라? 이탈리아 플로렌스 지방이죠 됐습니까? 우리는 플로렌스라고 안 그러고요? 피렌체 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피렌체 지방에서 몇 년도에 1473년도에 됐습니까? 이 땅에서 일했었는데 근데 바로 주방장이 되진 않았는데요 시간이 좀 흘렀겠죠? 뭐 1473년도에 직업을 잃었다고 얘기하면 그건 모르는 거야 됐습니까? 그냥 1473년도에 요리사로 일을 시작했다는 거지 언제 언제 take charge of the kitchen 했는지는 에 대한 정보는 없어 됐습니까? 시간이 뭐 당연히 좀 흘렀겠죠 몇 년 정도 어쨌든 그때 뭐 바로 주방장이 되자마자 벼르고 있던 뭐 했어요 계속 벼르고 있었던 게 뭔 거 같아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야 changed the menu completely 했죠 됐습니까? 완전 바꿨다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바꿨는데 미트가 아닌 피쉬를 막 줬대요 됐습니까? 네 요리는 고기 먹는 거 좋아하는데 생선 요리 같은 거 막 냈고요 됐습니까? 막 꽃으로 먹도 못하는 꽃으로 장식도 했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용 파악입니다 내용 파악입니다 바로 3번 문장 요리사로서 요리사였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국소수라 얘기를 3번 문장에서 했고요 4번 문장에서 1473년도에 20살일 때 일했습니다 요리사에서 피렌트 지방 이탈리아 피렌트 지방 이탈리아 그 다음에 주방장 됐을 때 메뉴 완전 바꿨고요 어떤 식으로 바꿨는지 6번 7번 문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he made simple but artistic dishes 단순하지만 예술적인 어떤 dishes를 메이드 했습니다 어떤 뭔데 예를 좀 들어봐 예를 들고 싶어서 뭣 같은 이란 like a like a like fish with a few 캐럿 slices 당근을 쓴 이유가 당근의 아주 비비드한 오렌지 색깔 때문이죠 비비드 뭔 뜻이겠어요? 비비드 오렌지 그치 당근 색깔은 뭐 dull 오렌지입니까 비비드 오렌지입니까 비비드 오렌지잖아 그치 그쵸 비비드의 뜻은 선명한 강렬한 이런 뜻이겠죠 그렇습니까 비비드 오렌지 색깔을 갖고 있는 캐럿 썼고요 썸디시즈 뭐 했고 두번째 어떤 식으로 바꿨는지 두 가지 얘기한다 했죠 생선요리 아주 밝은 주황색 아주 강력한 주황색에 당근이 곁들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고추로 장식했고요 마음에 안 들어 했고요 어떻습니까 왜 마음에 안 들어 했는지 나와요 그쵸 고객들이 뭐에 있었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뭐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This is when big servings of meat 고기가 잔뜩 배우는 됐습니까 As a result he lost his job 오케이 그러면 만나 봅시다 자 그래서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웰에 대한 대답 나오죠 그쵸 언제 1473년도에 누가다 다빈치가 일했었죠 그쵸 모마로서 요리사로서 그 다음에 웰에 대한 대답이죠 식당이죠 식당은 식당인데 어디에 있었던 이탈리아 플로렌스 지방에 있었죠 식당에서 일했었다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In 1473 다빈치 Work 20 years 라고 혹시 한 거 아니죠 Year old 다빈치가 뭐 했었다 웍 됐다 요리사로서 As a cook 어디에서 At a restaurant In Florence Italy 됐습니까 책임을 왜 집니까 됐습니까 아 저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제 그 다음 문장이야 됐습니까 그가 책임을 맡았죠 주방의 책임을 맡았을 때 그가 뭐 했습니까 바꿔버렸죠 뭘 바꿨는데 어찌 바꿨어요 완전히 완전히 바꿔버렸죠 준비했죠 오케이 그래서 그가 주방을 책임지게 됐을 때 When he took charge of the kitchen He 아 다빈치 changed the menu completely 됐습니까 다빈치 changed the menu completely 어찌하나 어찌씩 부숴봐야 되겠고 자 메뉴를 완전히 바꿨대 됐습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어떤 메뉴 어떤 음식을 내놓기로 했는지 다음 문장과 그 다음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에 그가 만들었죠 그쵸 뭘 만들었습니까 단순하지만 그러나 예술적인 음식들 뭐 뭐 뭐 뭣 같은 애들 생선 요리와 같은 뭐를 곁들인 몇 개의 당근 조각을 곁들인 됐습니까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he가 만들었네요 he made what simple but artistic dishes like fishes with a few carrots slices like fish with like fish with a few carrot slices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with 또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란 뜻의 위치죠 두 번째 girl with long hair fish with a few carrot 슬라이시 오케이 그 다음 문장 계속해서 같은 내용 내용입니다 어떤 식으로 바꿨는지 첫 번째는 미트가 아니고 fish이고 게다가 당근 좋아요 당근 좋아요 그렇죠 됐습니다 그렇죠 굳이 찾아 먹진 않고 맞습니까 그렇죠 생선 좋아요 고기는 사달라가지고 그렇죠 싫어하는 시리즈로 지금 만들어 놔주시고 됐습니까 다음 문장은 먹도 못하는 거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음식들은 심지어 과거 시제에 장식되어 있었다 some dishes were even decorated 오케이 전치사 뭐뭐를 사용하여 안 합니까 with flowers by him 됐습니까 오케이 decorate가 장식하자이기 때문에 수동태 표현이라고 했고요 뭐뭐를 사용하여입니다 그래서 꽃을 사용해서 장식되어 있었다 decorated with flowers 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은 원래 h로 시작하는 그 단어로 시작하면 깔끔한데 그 뒤로 가 있죠 됐습니까 그러나 고객들은 불만족 했죠 왜 그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학교에게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음식들에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음식들은 음식들은 dis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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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dishes 그렇죠 다량의 고기가 대공되는 됐습니까 준비 됐죠 그래서 customers however were unhappy 됐습니까 왜 because they were used to what this is 가지고 있는 with big servings of meat customers were happy because they were used to dishes with big servings of meat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원인이죠 그렇죠 다음 문장이 결과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건 원인과 결과 이어지는데 세 단어로 되어 있으니까 준비됐죠 그래서 as a result 다빈치 lost his job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빈치 was not a cook anymore 이 말이죠 더 이상 요리사가 되지 못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첫 번째 요리사로서의 커리어가 끝장났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맞나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죠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극소수야 크리에이티브 쿡이었었다는 거 알고 있던 극소수야 했고요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커리어의 첫 번째 언제 in 14 73 20 year old 다빈치 walked as a cook at a restaurant in Florence Italy 이탈리아 피렌체 지방에 있는 한식당에서 요리사로서 이랬다 계속 이어가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가 주방정 됐을 때 ready to charge of the kitchen 치킨을 들고 있습니다 다빈치 changed the menu completely 오케이 메뉴 택 차지 오브 오케이 가면 되겠죠 he made simple but artistic dishes like fish with a few 캐럿 slices 여기 어 퓨 어 어 퓨 퓨 어 어 퓨 퓨 퓨 퓨 퓨 퓨 를 사용해요 윗 윗 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윗 위에 있었던 fish 위 쑤 크 슬픈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simple but artistic dishes 면 고객들이 좋아했을 것 같애 싫어했을 것 같애 우리 생각엔 좋아했을 것 같지 않냐 단순하지만 예술적이야 아이폰 같다고 아이폰 같은걸 만들어서 내놨어 고객들한테 그런데 고객들은 뭐 통화녹음도 되고 이런걸 원했단 말입니다 왜 통화녹음도 안되는거? 이러면서 안 쓴단 말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갤럭시 안드로이드 쓰는 사람들은 알트를 이해 못하는 사람 됐습니까? 이 새끼들아 통화녹음도 안되고 이것저것 불편하지만 충전기도 8핀짜리 따로 사야되지만 다른건 다 usbc인데 나는 다른거 쓸거야 이게 더 예쁘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런식으로 다빈치가 했단 말이야 그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 난 그냥 돈 더 쓰기 싫으니까 usbc쓰는거 안드로이드 살래 네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내용으로 갑니다 그래서 커스터멀즈 시작 커스터멀즈 however were unhappy because they were used to dishes with big servings of meat 자 몰티 되는거 있네요 어커스터드죠 어커스터드 뜻이 뭐다 익숙해진 україн 익숙한, be accustomed to, be used to, 같은 뜻입니다. used가 익숙해진 이란 뜻을 형성할 때 같은 말이 familiar with 이라든지 because they were familiar with 또는 accustomed to familiar란 단어가 있어. familiar familiar familiar의 뜻이 뭐다? 익숙해진 이란 뜻이라고. be familiar with, be used to, be accustomed to 근데 여기에 familiar를 쓸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tool을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뭐에게 익숙해지다 수거 세 가지를 얘기하라 그러면 be used to, be accustomed to, be familiar with familiar 생긴 건 뭐랑 되게 비슷하지 않냐? 그렇죠. family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가족들이 익숙하잖아. 귀가다가 아빠 봤는데 너 누구야? 너 익숙지 않은 얼굴인데? 이러진 않잖아. familiar 익숙해진.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뭐 여기에는 뭐야? 사람들이 얘는 생선 내놨는데 사람들은 고기 먹고 싶어 했다. 내용과 함께 내놓은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게 원인이 되는 문장이니까 결과적으로 다빈치는 직장을 얻게 되었다는 아니겠죠. 가스는 아니겠죠.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는 남 밑에서 일했죠. 됐습니까? 난 밑에서 일하다가 잘됐어 망했어. 망했으니까 이제. 이제 어떻게 다빈치 여러분들이 다빈치라면 그쵸.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버렸다. 아이씨. 난 밑에서 일하니까 나 잘리고. 그쵸. 아 진짜. 내가 해보자. 됐습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10번부터 딱 봐도 14번까지로 딱 보이죠. unfortunately that never happened. 됐습니까? 그래서 10번 14번 한덩어리네요. 그래서 6번부터 9번까지는 직장인으로서 실패한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부터 14번까지는 자영업해서 망하는 스토리입니다. 됐습니까? 자영업 망하는 스토리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렌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나요? 됐습니다. A few years later, 다빈치 opened a restaurant with his friend, 산도르 보티첼리. 이겠죠. 그렇죠. 보티첼리라고 검색해보면 그림이 많이 나오고 건축물도 많이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예술시대에 활동했던 작가? 그래. 르네상스 시대라고요. 르네상스는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어떤 시대 변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로 생각됩니다. 어떤 점에서 산업혁명은 여러분 이해하기 쉽잖아. 그렇죠?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 많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경제활동이 뭐였어? 산업혁명 전에는 농업이었죠? 그렇죠?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많이 달라지죠.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더 이상 농사로 먹고 살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오게 됐고요. 어쨌든 그런 쪽으로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 중요한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은 그런 쪽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는 그 이전과 이유가 뭐가 달라지나요? 뭔가 듣긴 들었는데 정확하진 않네요. 르네상스 이전은 고딕시대라든지 아니면 그건 예술적으로는 고딕시대였고 말고 시대적으로는 중세시대였어. 중세시대. 유럽의 중세시대 하면 연이어서 생각나는 거 뭐 없어? 마녀재판 이런 거 생각 안 나? 중세시대에 마녀재판했다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논술 단위 뭐합니까? 르네상스 이전에는 뭐가 중심이었냐? 신이 중심이야 신. 모든 것에 있어서 신이 중심이야 신. 신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시대가 르네상스 이전이었다면 르네상스 이후에는 신이 더 이상 중심이 아니고 뭐가 중심이 된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시대라고 해 인간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고동보라고 하면. 영어 시험 문제에도 이런 내용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야 기말고사 치고 나면 그 추천노소 이런 거 있어. 검색해 보면. 구일 추천노소 이런 거. 우리말로 된 거 영어로 된 거 말고요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엔트로피라든지. 책 제목입니다. 엔트로피. 아니면 뭐 거꾸로 읽는 세계사라든지. 아니면 뭐 좀 철진하긴 했는데 뭐 재산의 물결. 뭐 이런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 나온 책으로는 사피엔스. 뭐 이런 책 좀 읽어라 읽어.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A few years later, 다빈치 opened a restaurant with his friend, 샌드로 포티첼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실문문장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실문문장. He wanted to create a place where people could try his innovative food.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남밑에서 일하니까. 아이씨 진짜 내 맘대로 안되네. 하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뭐 잘 됐을까? He wanted to create a place where people could try his innovative food. 계속 12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They put up a beautifully painted sign and made a uniquely written menu.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스티브 잡스 같은 짓 했죠. They put up a beautifully painted sign and made a uniquely written menu. 스티브 잡스가 대학 다닐 때 걔가 대학을 못 갔거든요. 다니는 척 했대요. 그 학교에 다니는 척 했대. 그래서 이제 남들 막 수업 들어갈 때 자기는 갈 데가 없으니까 아무 수업에나 들어갔는데 어떤 수업을 걔가 들어갔냐면 스크립트에 대한 거. 글씨체. 글씨체를 연구하는 글씨체에 대한 거. 역사적인 것도 배우고 이런 글씨체는 어떤 점이 좋고 가독성이 어쩌고 저쩌고 읽기에 어떤 글씨체가 어떠고 좋다고 이런 거. 바우 하우스 체. 바우 하우스 체. 누벨 바흐 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대요. 얘도 그런 짓을 했네요. 됐습니까? 뭔가 좀 비슷한 면이 있네. 지니어스라서 비슷한 게 있는 건가? 자. They put up a beautifully painted sign 계속해서 아까도 뭐로서의 면모가 묻어 있었다. 페인터로서. 아티스트로서의 면모가 두 번째 덩어리도 드러났죠. 그쵸? 어떤 음식의 색깔 조합이라든지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다든지 이런 짓들. 그냥 단순한 쿡이라면 안 하죠. 예술적인 기질이 있으니까 그런 짓도 안 보고 여기도 또 그냥. 그냥 식당이 아니고 beautifully painted sign and made a uniquely written menu. 검색해보면 나오겠죠. 다빈치 식당 간판.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beautifully painted sign인지 아니면 uniquely written menu인지 글씨체가 독특했다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13번 문장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put up은 수고로서 했던 거고요. 13번 문장 가겠습니다. 다빈치. believe that people would soon appreciate his creative cooking. 믿고 있었죠. 사람들이 곧 진가를 알아보게 될 거다. 뭐의 진가? 그의 창의적인 놀이. 진가? 오케이. 그래서 14번 문장. 그럼 unfortunately that never happened. 계속 however 쓰기 좀 그러니까. however하고 느낌은 비슷한. 뭘 썼습니까? unfortunately however that never happened. unfortunately that never happen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형광펜.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첫 번째 문장. 뭐 of years later 다 아는 거고. open the restaurant with. 이건 첫 번째 배운 위이시죠 이거? 첫 번째 배운 위이시 뭔데? 그의 친구인 샌드로 보티첼리와 함께 식당을 개업했다. 네. 산드로 보티첼리.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그의 친구인데? 네 친구 구미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보티첼리가 다행히 안 나와요. 한 번 나오긴 하네. 됐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히. 여기에 나오는 히스. 그 다음에 뭐. 전부 다 다빈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히. 다빈치. 다빈치 wanted to create a place where people could try. 다빈치's innovative food.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칠하면 중 1이니까 안 할 거고요. 여기는 칠해야죠. 그 다음에 could에 칠한 이유는 아실 거고요. 오케이. 여기에 eat을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는가. 트라이니에 eat을 굳이 꼭 넣어야 되겠다. have나 eat을 넣고 싶으면. 그대로 넣을 수는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innovative 대신 쓸 수 있는 건 그거죠 뭐. 이노베이티블리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있다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습니까? creatively도 당연히 같이 안 될 거고요. 근데 여기는 beautiful이 안 되죠. 그렇죠? 여기는 beautiful painted가 안 되죠. 여기는 반드시 beautifully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ainting이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painted가 와야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ade는 왜 이렇게 생겼니? 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unique가 왜 못 오니? 그 다음에 writing이 왜 못 오니? writing이 왜 못 오니? writing이 왜 못 오니? written이 왜 와야 되냐? 그렇습니까? 오케이. 데이가 가리키는 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다빈치 believe is that. 뭐 that 얘기 안 해도 되겠고요. would. would. 왜 we 안 되느냐? 쓴 appreciate. appreciate의 다양한 의미는 다들 알고 있겠지만. 여기서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서의 의미. creatively 오면 안 되겠죠? beautifully 오면 안 되겠죠? beautifully 오면 안 되겠죠? 뭘 내야 beautifully 와야지. 됐습니까? 뭐 cooking 둘 중 뭔지 묻는다면 중2니까 안 할게요. 그 다음에 unfortunately 될 수 있을 수 있는 게 뭐냐? 라는 건 아까 슬쩍 얘기했죠. 됐습니까? unfortunate가 오면 왜 안 되는가? 당연히 unfortunately가 와야지.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that never happened. 그니까? 그래서 가끔씩 이런 시험 문제 나와요. 여기 이렇게 밑줄금 씁니다. that never happened. 이게 의미하는 바를 우리말로 쓰세요. 이랍니다. 그러면 멍청한 놈들 또 이렇게 쓰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씁니다. 그게 답은 맞다고 해 주겠어? 뭐라고 써야 되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된다? not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우드는 빼는 게 자연스럽겠죠. that never happened.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unfortunately people didn't appreciate his creative cooking. 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사람들은 다빈치의 창의적인 음식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다. 라는 말을 that never happened로 한 거 동의하시죠? 그렇습니까? 원래 좀 이따 해야 될 건데 벌써 해버렸네. 자 보겠습니다. A few years later 다빈치 오픈 더 레스토란트 with 1번이죠. with의 세 가지 뜻 중에서. 그의 친구 산드로 보테칠리와 함께 식당은 개업했다. 자영업의 세계에 들어왔다. welcome to hell. 그렇죠? 자영업 두 가지 하고 있는 사람 여기 있죠. 그렇습니까? 역시 뭐가 최고야. 그렇죠? 삼성전자 취직이 최고죠. 열심히 공부하세요. 저처럼 대학 때 댄자 댄자 놀지 마시고요. 이렇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1번, 2번, 3번, 4번까지 가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그중에서 4번이죠. 맞죠? 아 아니구나. 여러분들은. 아 2번이 그게 아니구나. 3번이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운 건 의문사죠. where are you? 두번째 배운 건 eat that 강조 공문에서 that 대신 사용된 where였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관계 부사죠. people could try his innovative food. what the place? at the place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at which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re 있으니까 안심하고 있다가 끝에 at 있는 거 못 보면 안 되겠죠. 여기 at이 있으면 여기 선택지가 무시만 하지죠. 끝에 at이 있으면 food 다음에 at이 있으면 which, that 생략이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하지만 at이 at which일 때는 아무것도 안 되죠. that도 심지어 that도 안 되고 생략도 안 되죠. 다 안 되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왜 관계 대명사가 못 오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관계 대명사 자리인지 관계 부사 자리인지 몇 학년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요?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나온다고요.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he wanted to create a place which people could try his innovating food. 이렇게 많이 틀렸냐?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거에 빠지지 않으려면 속지 않으려면 관계사 이게 아무리 봐도 위치가 맞는지 뭐든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딱 보면 위치의 밑줄 거로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의문사 위치 자리인지 아니면 간접 의문문의 위치 자리인지 아니면 관계사 위치의 자리인지 이거 중에 하나인 거죠. 위치 do you like 자리에 있는 위치는 당연히 맞겠죠? 그렇죠? 위치 do you like fish or meat 할 때 위치는 당연히 맞겠지. 선택 의문이었으니까. 그렇습니까? 관계 대명사 자리에 위치가 두 문장 분리했는데 얘가 안 달고 들어갔어요. 위치가 맞겠지. 게다가 얘가 사물이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분명히 달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 the people could try. 왜 달고 들어갈 수밖에 없냐. 주어동사 여기 있고. 그 다음 what에 대한 대답 여기 있고. 그럼 place는 뒷문장에 들어갈 때 뭐의 자격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장소에서 where에 대한 대답이 되려고 하면 at the place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자리에 위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where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됐습니까? a place.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to create. 근데 이상하다 생략하니까. 오케이. 어쨌든 그런 내용도 관계 부사 자리니까 이 자리에 위치나 대시나 생략 같은 건 등록 구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and which 같은 건 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굳이 잇을 넣고 싶으면 where people could try. 이득이겠죠. 그렇습니까? 왜 to eat이 안 되냐. 내용상 사람들이 그의 창의적인 음식을 시험 삼아 먹어볼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싶어 했다는 얘기하는 거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써서 먹는 것을 노력하는 장소를 만들고 싶어 했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열심히 안 먹어. 열심히 먹으란 말이야 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싶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의미상 동명서가 목적으로 옳은 것이 try의 목적으로써 to do가 오면 try가 땀 흘리고 doing이 오면 시험 삼아 해보다고요. could는 얘 왜 이렇게 생겼는지 물어보려고 싶으면 얘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시제의 일치니까 이 자리에 can 있으면 있는데. 막 되게 잘 읽힙니다. can 있으면. he wanted to create a place where people can try his cinematic food. 이렇게 읽고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can 있으면 틀렸다는 문법을 보고 시제의 일치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put up. 외워야 할 수거죠. 됐습니까. 뭔가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내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설치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외웠는데. 됐습니까. put up a poster. put up a sign.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assign. 암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put up it 하면 되겠죠. pull it up. 얘가 이어동터라고 방금 얘기한 겁니다. 됐습니까. 지금은 암만 길어봤자 안 했죠. put it up and made. 자 그 다음에 이 put 속에 뭐 들어있는지 다 알죠. 뭐 들어있어요. 이 속에. 그렇죠. deed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make 써있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됐습니까. 아까 전에 can 써있으면 안 된다 얘기했죠. 됐습니까. 똑같은 이유입니다. day put up bla bla and day made죠. 그러니까 end를 기준으로 해서 주어 동사. 주어 생략하고 동사 나와 있는데. 네. 여기에 deed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도 deed 들어가 있는. 시제의 일치. 시제의 일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간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간판을 설치한 거야. 근데 어떤 간판이야. 색칠을 하는 간판이면 신기하겠다. 그치. 그렇죠. 색칠 되어진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의 관계. 수동의 관계죠. 그래서 이거 지금 얘기하는 문법은 뭐의 무슨 수식. 분사의 명사 수식인데. 현재 분사가 ing형이 오면 안 되고. 그래서 얘가 입장 밖에도 어떤 시를 당한 간판이니까. 칠해진 간판이니까. pp형이 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페인트의 형태는 이 자리엔 빼박 painted 밖에 없어. deed 들어있는 거야. do 들어있는 거야. done 들어있는 거야. done 들어있는 거죠. pp형이니까. do deed done. 뭔 소리 하는지 알죠. 그 다음에 뷰리풀리가 하는 일은 얘를 꾸며주고 있죠. 어찌 색칠 된. 아름답게 색칠 된. she painted my face beautifully yeah. beautiful yeah. she painted my face beautifully죠. she painted my beautiful face yeah. she painted my beautifully face yeah. she painted my beautiful face. 됐죠. 하지만 she painted my face beautifully 해야 되겠죠. she painted my beautiful face. 무슨 소리 한 건데. 그냥 나의. she painted my beautiful face. 아름다운 얼굴을 그려줬다고 하겠죠. she painted my face beautifully. 내 얼굴을 아름답게 그려줬다고 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색칠 했다. 어찌 어떤 뭐를 하고 있죠. 어찌 어떤 간판 아름답게 칠해진 간판. 어찌 어떤 건 만들어야지. 이 자리에 beautiful 오면 안 된다는 거. 똑같은 이유죠. 그리고 만들었다. unique의 뜻은 독특한이지만 uniquely의 뜻은 독특하게니까. 그 다음에 written의 뜻은 쓰여지니까. 어찌 어떤 메뉴. 독특하게 쓰여진 메뉴. 어찌 어떤 것. 어찌 어떤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어떤 sign. beautifully painted sign. 어찌 어떤 메뉴. uniquely written 메뉴. 마찬가지 메뉴가 쓰진 않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입장받긴 어떤 실. writing 같은 게 군사의 명사 수식에서 수식을 받는 명사가 그 동사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사의 행위를 당한 거니까. 러닝맨이야. 아니야. 러닝맨 맞죠. 왜? 그 사람들이 뛰니까. 됐습니까? 능동의 관계라 했습니다 그럴 때. 하지만 쓰여진 메뉴죠. 독특하게 쓰여진 메뉴. 얼마나 뭐 어떻길래 독특하게 쓰여진 거니? 독특하게 cał금 뭐 없어? 여러분들 수업할 때 보여주시겠죠? 뭐 학교사님들. 시간 많으니까. 인가? 어떤 글씨책이길래 uniquely written 메뉴인가? 뭐야? 메뉴는 아니고 뭐. 그림이잖아 이거. 보티첼리인가? 아 그거 근데 메뉴로 쓰진 않았겠지. 됐습니까? 거울 가지고 놔야 돼. 그 당시에 거울이 싸지도 않았을 텐데. 오케이. 어쨌든 여기에 어찌 어떤 것, 어찌 어떤 것 해야 된다는 그 얘기 했습니다. beautifully painted sign and uniquely written 메뉴고요. 그 다음에 made가 왜 made가 돼야 되는지 설명드렸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런 짓을 한 이유가 뭐냐. 뭐 이렇게 뭐 해갖고 이제 다빈치가 믿었죠. 뭐 겁맞는 대신에 목적을 생략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드. 이 자리에 people wilson appreciate 하면 안 된다는 거. 계속해서 문법적으로 같은 얘기 하고 있습니다. cj 일치 could. cj 일치 made. 위로 뭐 안 된다는 거고. 사람들이 곧 뭐 하게 될 거다? 진가를 알아볼 것이다. 그래서 다빈치가 속으로 뭐라 그랬겠어. 다빈치가 속으로 하면 이제 요거 따옴표 하나 쓰면 되겠죠. 다빈치 said to himself. 쉼표. people wilson appreciate my creative cooking. 뭐 그랬겠죠. 됐습니까. 그때를 will 쓸 수 있겠죠. 간접합법처럼 되어 있으니까 cj 일치 해주시고요. appreciate 여기에서 뜻은 뭐하다. 진가를 알아보다죠.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었습니까. 그렇죠. 고마워하다. 감사하다. 또 무슨 뜻도 있었어. 감상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중에서 여기선 진가를 알아보다. unfortunately. however 하고 같은 느낌이죠. 불행하게도 그러다. that never happened.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일이 가리키는 건 안 문자. 보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잡아왔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appreciate his creative cooking 하는 일은 절대 이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또 한 번에 실패해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용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직당 1473년도에 시작했던 게 몇 년 전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망했어. 됐습니까. 망한 이유 쭉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기 시컷 먹으러 왔는데요. 이 돈이면 내가 돼지고기를 한 2kg라도 사먹을 수 있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 어쩌라고. 됐습니까. 당근에 생선. 당근에 생선. 아 당근이. 으악. 저기서 으악. 됐습니까. 망했어. 그런 다음에 몇 년 뒤에. 자 내가 해보자. 내 친구 보티첼리랑 같이. 됐습니까. 식당을 열었어. Why did he open a restaurant? 식당을 왜 열었냐. Because he wanted to create a place. 그가 어떤 장소를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10번 문장과 11번 문장 사이의 관계는. 왜 식당을 열었는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Why did da vinci open a restaurant with his friend but then with jelly. 됐습니까. Because he wanted to create a place. 어떤 장소를 만들고 싶어. 장소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필요하니까 관계사를 써서. Where people could try his advice to. 그의 창의적인 혁신적인 음식을 try. 한번 먹어볼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장사 잘하고 싶고. 처음에 의욕이 막 나니까. 간판도 자기 장기를 살려. 메뉴도 장기를 살려. 어떤 재질을 타고 났어. artistic한 탤런트가 있죠. 재능이 있죠. 그래서 they put up a beautifully painted sign. and they made a uniquely written menu. 됐습니까. 와 저 간판만 되게 특이하다. 메뉴 글씨 봐. 와 정말 예쁜 글씨 체다. 됐습니까. 독특하다. 그래서 믿었어. 곧. 아 이제 사람들이 나의 위대함을. 나의 천재성을. 천재를 알아볼 거야. Unfortunately that never happened. 됐습니까. 오케이. 또 망했어. 이대로 끝이 다는가. 한국 사람들. 삼세판이란 말이 있죠. 됐습니까. 삼세판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몇 년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죠. 몇 년 후에. 그렇죠. 지금 얘기를 하기로 마음속으로만 하시고. 열었죠. 그가 다빈치가 열었죠. 뭘 열었는데요. 식당을 열었죠. 어떻게 열었어요. 그의 친구. 산드로 보티첼리와 함께. 보티첼리. 오케이. 그래서 언제? Years later, 다빈치 opened a restaurant with his friend Sandro Botticelli. A few years later, 다빈치 opened a restaurant with his friend Sandro Botticelli.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은 why did he open a restaurant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뭐 했기 때문에. 원했기 때문이죠. 원했죠. 뭐 하고 싶었습니까. 장소를 창조하고 싶어했죠.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누가 뭐 할 수 있었든. 사람들이 먹어볼 수 있었든. 무엇을. 그의 혁신적인 음식을. 됐습니까. 요리를. 오케이. 그래서 because he wanted to create a place. 구입시장 where people could try his innovative cooking food.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다음 문장은 열었으니까 의욕에 차갖고 두 가지를 만들죠. 됐습니까. 뭔가를 잘 보이는 곳에 걸고 그다음에 뭔가를 또 만들었어요. 됐습니까. 걸었고 사람들 잘 보이는 곳에 걸었고 그리고 만들었다. 근데 뭘 걸어놨습니까. 어찌 어떤 뭐를 걸어놨습니까. 아름답게 칠해진 간판을. 그다음에 어찌 어떤 뭐를 만들었습니까. 독특 독특하게 쓰여진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they put up a beautifully painted sign. and they 생략하고 made a uniquely written menu. made a uniquely written menu. 설마 이거 on 했는데. 틀렸는 건. 알겠지. 유는 자음이야. 됐습니까. 글씨보고 하면 안 돼. 자. 그다음에 다음 문장은 뭐냐. 다빈치의 다빈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음속에. 이런 표정 중에. 다빈치가 뭐 했다. 이러면서 뭐 하겠어. 믿었겠죠. 그렇죠. 대생약 안 했고요. 됐습니까. 사람들이 곧. 곧. 뭐 할 것이다. 진가를 하라고. 그의 어떤 무엇을. 창의적인 요의. 됐습니까. 그러면 혁신적인 해도 상관없겠고요.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다빈치. believed that. people. would soon appreciate. his creative cooking. 됐습니까. 디씨도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푸드 해도 되고요. 쿠킹 썼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다음 문장은. h 로 시작할 수도 있었는데. u 로 시작하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니까. unfortunately. that. never. happened. 됐습니까. however. 돼지 가르치는 걸. 중요하다. people. would. appreciate. his. creative. cooking. never happened. 됐습니까. 진가를 알아보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 두번째. 석세스죠. 두번째. 세컨드. failure죠. 뭐로서. as a. cook으로서. 됐습니까. 그래서. 자. 이제. 잘렸어. 내꺼 하자. 내 맘대로 해보자. 시작됩니다. 그래서. off. years. later. 다빈치. a restaurant. with his friend. Sandro. 버츠델리. 됐습니까. 레스타우란트. 레스타우란트. 아냐. 레스타우란트. 그래서. why didn't he open a restaurant. 라고 물어봤더니. he. wanted to. create a place. where. people could try. his. innovative food. creative food. 멀티가. 되는게 있죠. 그래서 뭐. at which. 나는 선택의 폭을 늘리겠어. 하면 여기다. at 쓰시든지. 됐습니까. which. that. 생략. 여기. 그 다음에. 그들이 어찌 어떤 무엇을 걸어 두었죠. they. put up a. painted. sign. and. they. made. a. uniquely. written. menu. 그래서. 데이는. 이렇게 해서 잡아오면 되겠죠. 다빈치 어디 없나. 됐습니까. 다빈치 앤 모티첼리. put up a beautifully painted sign. and. 다빈치 앤 모티첼리. made a uniquely written. 메뉴. 됐습니까. 자. 어때. 잘 꾸며놨단 말이야. 인테리어 막. 작살나게 해놨단 말이야. 됐습니까. 간판. 멋지게 걸어놨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막 기대에 부풀어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다빈치. believed that. people would soon appreciate his creative cooking. 크리에이티브 쿠킹. 크리에이티브 쿠킹. however. unfortunately. that. never. happened. 오케이. 그래. 다시 가르치는건. 요렇게 포장해서. 때리고 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사람들이. 다빈치의 창의적인 음식의 진가를 알아보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요 파트는 다는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시작을 해야죠.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번에는 15번에서 시작해서요. 이번 길은 좀 길어요. 이렇게 24번까지 가야되네요. 이번에는. 그렇습니까. 이번에는 19에서 시작해서 24번까지가 원래는 한덩어리인데요. 30번까지 가야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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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레이저 광고선 발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 In the early 1480s, 다멘치 began to walk for Ludovico Sporcia in Milan. 됐습니까? Ludovico Sporcia in Milan. Ludovico가 같아요? 이건 뭐 어느 나라 사람 이름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Ludovico 같기도 하고요. Ludovico Sporcia, Sporcia in Milan, Sporcia, Sporcia. 이탈리아 사람 같네요? Sporcia, Sporcia.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16번. He was given many different roles such as a musician, a painter, and an engineer. 이건 사실은 틀렸어요, 이 분장은. 왜 이런 짓을 했지? 원래는 여기에 어도 없어야 되고 여기에 언도 없어야 돼. He was given many different roles such as a musician, painter, and engineer. 왜냐하면 이거 몇 명의 역할이야? 한 명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걸 다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My parents are a teacher and a singer. 나의 부모님 직업을 얘기하는데 한 분은 선생님과 한 분은 가수하면 각자 어를 넣어줘야 돼. 원래는 어가 계속 나오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표현 특이하죠. 그가 뭐 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가 줬다 줘. 뭔 내야 내는. 받았단 얘기입니다 이거. He was given 그가 받았단 얘기입니다 이거. 왜 받았단 얘기는 언제로 시간을 되돌리면 알 수 있게 돼? 과거 어느 시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칠 때쯤이죠. 작년 한 한 달 전 됐습니까? 수동태 배울 때. Such as a musician, painter. 그가 많은 다양한 역할들을 받게 되었다. 뭐와 같은 음악과 과학과 그리고 기술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가볼까요? He was also put in charge of the kitchen. 치킨 하지 마시고요. put in charge of the kitchen. 이거는 외워야 할 수거였죠. 그는 또한 주옥에 대한 책임을 준 거야? 받은 거야? 받은 거죠. 책임지게 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방에 대한 책임도 받게 됐으니까 기분이 어땠을까? 다 나오죠. 그래서 He was happy to be given another chance to pursue his passion for cooking.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는 또한 그는 행복했죠. 왜?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뭐가 기회? 그의 열정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 뭐에 대한 열정? 그의 요리에 대한 열정을 추구할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얻게 되어서 행복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19번장. 다빈치 did not stop at cooking creative dishes. 그전까지는 creative dishes 하는 데까지 했었죠. 근데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다양한 요리사는 안 했지만 다른 걸 하면서 다른 분야에 대한 또 지식이 쌓였을 거 아니야. 그쵸? 엔지니어도 맡아야 되잖아. 그렇습니까? 기술자로서의 영향도 여기에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19번 문장 보면 그는 단순히 창의적인 음식을 요리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he wanted to cook much more quickly and easily.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요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원인이 돼서 그 남부터 쭉 이어집니다. 오케이. 이제부터 끊어있기. 수고들 하셨습니다. 어머니에는 이제 불화진때방형이고 그런데 그와 Somethingsininrolling 하는 본인에 여기에 있다 원인님의 생ailed